자 오늘은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요리를 취미로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서 고기를 사러 갈 거예요 어 근데 요리하는 친구를 야 쿠키야 어 근데 오늘 요리를 하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럼 좀 끼워봐 왜? 나 끼워 아니 너는 왠지 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가구를 옮길 때는 역시 요리하는 친구와 함께 자 아이고 성 Santiago 야 근데 소 특수부위 뭐 있냐? 일단 생식기 생식기? 감사합니다 근데 너 이거 요리해본 적 있어? 해봤겠니 horrific 네, 오늘은 제가 처음 다뤄보는 부위들로 요리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비트주세요. 아이쿠, 재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입니다. 소의 고추와 불알. 우신, 우락. 소의 혀, 우설. 소의 콩팥. 소의 뇌, 우골.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진짜. 소 특수부위. 특집입니다. 제이제이티비. 구독, 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이제이의 도외. 먹. 오늘은 정말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해서 피해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만큼 준비를 해온 바로 소의 그... 것들을 먹는 특수부위 특집입니다. 과연 소의 이런 저런 부위들은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부터. 아 참, 이거. 그냥 이게 그냥. 아우, 이거 어떻게. 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낫지? 소의 뇌. 우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뭔가 그... 참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뇌 이렇게 생긴 거는 막 할로윈 특집으로 뭐 뇌, 젤리 뭐 그런 거나 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게 소의 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비결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사실적입니다. 소의 뇌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많이 먹는다 그래요. 기름장 같은 거 찍어서 그냥 먹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데 아... 하지만 생으로 먹으면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좀 탈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익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삶아주세요. 여태까지 고기 요리 해보면서 이런 애를 본 적은 있어? 별일이 없지. 아, 나 예상은 했는데도 너무 충격적이야. 아, 펑. 아, 이 씨. 네, 오늘은 꼭상집에 놀러 가서 랍스터. 이러면 냄새가 빠져? 어, 그런가 봐. 색깔이 아까보단 낫다. 아, 나 잘라니까 더 그렇게 생겼네. 아, 그래? 자,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색깔만 조금 덜 잔인하게 바뀌었다. 아, 참... 자, 썰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 이렇게 잘랐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보들보들해 보이고요. 치즈 중에 리코타 치즈 막 이런 거. 순두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 냄새는 그냥 돼지 간? 딱 그 냄새 비슷하거든요.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진짜로.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기름장 같은 거 찍어 먹거나 요리해 먹거나 이러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향 자체는 돼지 간이랑 입에 들어가도 비슷한데 입 안에 들어가서 막 뭉개지면서 으스러집니다. 요 느낌이 계란 노른자 반숙을 먹는 그 식감이에요. 식감은 그렇고 고소함도 가지고 있는데 비린내라 그러죠? 돼지도 간 먹으면 비린내 나잖아요. 그 향이 같이 올라오면서 고소해요. 야, 이게 무슨 맛이 날까 했는데 고소함과 이 냄새에 중독이 되면은 꽤 자주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요. 음... 자, 그리고 요 부분도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뇌가 낫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선 비린내 비슷하게끔 비린내가 확 올라와요. 만약에 소 뇌를 사서 드실 분들이라면 요 부분보다는 그냥 뇌를 먹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천인가? 어우, 비리해. 근데 이거를 요리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요리하는 친구를 제가 왜 불렀겠습니까? 해주세요. 요것만 조금만 먹어볼래? 어우, 비리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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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지금 나랑 아냐? 엄청 부드럽네. 로즈마리, 로즈마리. 그렇다. 맛있겠는데, 그렇다. 자, 소의 뇌를 스테이크 굽듯이 올리브유에다가 구웠어요. 향이 되게 좋아졌어. 아까 그 비린내가 싹 사라지고 고소한 뭔가 생선요리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리고 뇌가 이제 구웠더니 예, 요 정도만 했었는데 4분의 1 뭐 그 정도로 줄어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리가 된 소의 뇌는 어떤 맛이 날지. 야, 이거 맛있어. 야, 이거 팔아야 돼. 아, 진짜로. 껍질이 튀기면서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바삭바삭한 맛을 갖고 있어가지고 고등어 같은 거 구이할 때 바삭바삭해진 그런 느낌에다가 소금 간이 돼 있어서 짭조름하면서 후추 향이 같이 들어오잖아. 그게 비린내를 그냥 잊게 해줍니다. 기름장 안 찍어 먹어도 돼.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진짜로. 여러분, 이거를 요리를 해놓으니까 또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진짜 딱 그 푸와그라. 되게 비슷한데, 얘가 좀 더 묽은 푸와그라. 맛있는데, 그냥? 또 먹으라고 해도 먹을 것 같아. 이거랑 밥 먹으라고 해도 밥 먹을 것 같아. 아니, 너무 맛있는 걸? 어이없다. 어이없다고? 한입 안 해볼래? 아니, 진짜 한입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서 그래. 언제 경험을 해보겠어? 이거 한 3분의 1 정도만 잘라줘. 아, 그럼 끝에 부분. 푸와그라랑 진짜 비슷하다. 그치? 맛있어. 편집자들도 좀 배겨 볼까? 뭔지 얘기 안 할 거 같네. 뭔지 얘기 안 할 거 같네. 지금 제가 드셔보실 분은 하니까 얘만 왔어요. 자, 방구니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장면은 하나도 없고, 약간 치킨 먹을 때 그 사이에는 매장 먹는 느낌?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맞아. 그런 느낌 되지. geworden? 고소하고. 고소해. 네, 고소해. 고지 맛있다. 고지 맛있다? 응.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소의 신장! 소 콩팥입니다. 소의 신장. 소 콩팥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뭐 고찬도 먹고 막찬도 먹고 그리고 소간도 먹고 뭐 천혁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평탄은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것도 생으로 먹으면 혹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삶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뭐 모양 맞혀서 짜리죠. 야 이거는 삶으니까 되게 딱딱해졌어요. 딴딴한 젤리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는 아 근데 이거 냄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순대 먹을 때 분식집 가서 아주머니가 몇 인분이요? 그러고 딱 열었을 때 딱 그 냄새! 자 이것도 한번 잘라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딱해 포크도 잘 안 들어가. 찔길 것 같아 되게. 아 이거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 더 그냥 돼지 간이랑 맛이 똑같고 비린내가 조금 더 심한데 돼지 간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돼지 간은 되게 푸석푸석하고 똑똑하고 그렇잖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쫄깃함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맥반석 계란 흰자 먹을 때 어떤 거는 되게 엄청 쪼그라들어서 쫄깃쫄깃해진 계란 흰자 있죠? 그 정도의 딱 쫄깃함인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은 맛있지는 않아요. 저는 순대 먹을 때 돼지 간을 잘 안 먹기도 하는데 돼지 간보다 비린내가 심하다. 근데 먹고 뱉을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이거를 냄새를 날려서 맛있게 해서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솔직히 마음 없어. 먹어볼래? 요리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솜ap 어...왼지 이거 콩깍을 쓰면은 낙동실 야채볶음 어... 같은 느낌은 이 날 것 같아요. 오... 그 느낌으로가 맛있어요. 자 요리하는 남자가 만든 소콩팥 채소볶음 좋아요 먹어보도록 할께요 아이 거짓말 야 이거 천하진미야 천하진미 아 그냥 닭똥칩인데 살짝 부드러워진 닭똥칩입니다 닭똥칩은 쫄깃쫄깃하면서 꾸돌꾸돌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꾸돌꾸돌한 느낌이 없이 쫄깃하기만 해요 살짝 부드러워진 느낌 이렇게 막 그 야채들하고 같이 해서 볶아놓고 막 소금 뿌리고 후추 뿌리고 이러니까 그 비린내가 사라졌어 마늘이 그거 좀 작아가지고 와 그런구나 자 깍지콩이랑 같이 아스파라거스랑 양파랑 같이 토마토랑 같이 존맛탱 야 지금 존맛탱 지금 여기 여기 제기업티 넣어 빨리 와 이거 맛있어 진짜로 소주 한잔 생각나는 맛이고 무슨 부위냐고 안 물어보고 그냥 먹어도 그냥 맛있어 마늘이랑 먹었을 때 궁합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 싸지 않았어 가격이? 천하냐? 어 천하냐? 괜찮은데? 가성비 괜찮다 미쳤다 특수부위라 그래도 솔직히 건 많이 먹었는데 오늘 진짜 맛있어 요리를 해먹으니까 더 맛있어 이거 좋은 건 나눠야 되는데 그래도 요리했는데 먹어봐야지 아니야 괜찮아 자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소의 생식기 우신 우랑입니다 소의 생식기 우신 우랑입니다 소의 생식기 우신 우랑 아 그 어디에 꼭 이런 게 어떤 맛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한번 삶아서 먹어보도록 말도 안 됐다고 와우 엄청 딱딱해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삶아왔는데 어 이게 참 바짝바짝 이렇게 하네요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순대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여기 진짜 대단한 녀석이 잘라볼게요 아 뭐가 팡하고 그냥 쪼개지고 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머 왜이래? 뭐야 부푼거야? 그게 부끄럽네 고추 파사삭 고추 파사삭 오우 예스 자 여러분 단면을 봤을 때는 위에 이렇게 큰 원이 있고 아래에 또 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각각 일단은 한번씩 동그라미 조금만 동그라미부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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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시작했죠 우리한테도 다 있는 거 어 이것은 예 그러면 얘기하시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고 하지마 아 맛있다고 하지마 아 맛있다고 하지마 아니 근데 쫄깃쫄깃 돼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돼 곱창 아 곱창보다 더 쫄깃해 그 막창이 그 기름기가 싹 빠지고 담백하게 쫄깃하게 고무같은 식감에 진짜 고무야 고무 누린내가 좀 올라와요 그 순대 간 그 냄새 딱 내장들을 그냥 쪄서 먹으면은 비린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나봐요 먹어볼래? 자 일단 심줄인지 뭔지 그렇게 보이는 녀석은 독창이나 막창 그런 거 먹을 때 저렇게 쫄깃쫄깃하다 하지만 이 오도독한 그 문제의 요 녀석은 맛이 어떨지 일단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먹어보는 맛이거든요 비슷한 식감을 찾자고 해도 비슷한 식감이 내가 먹어본 게 없어요 그냥 먹는 거를 씹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까 고무를 씹는 느낌에서 뭐 거석거석해지고 단단해졌어요 이로 이렇게 으드드드득 하는 순간 입 안에서 뭔가 살짝씩 부푸는 느낌입니다 근데 맛은 별맛없어요 이게 오늘 먹은 것 중에 비린내가 제일 덜 하거든요 굉장히 질긴 고기 아 튼튼하네 이거 뺄까? 아 이거 잘 서있네 자 이번에는 소 봉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썰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껍질 말고 요 안에 요 요 살짝 그 누런 빛이 도는 요 녀석을 먹는 거라고 하는데 네 두 개 딱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어떤 맛인지 미안해 아 불알 아 아닌데 이거 냄새 엄청 심하다 그랬는데 그니까 식감이 괜찮아서 맛은 별로야 자꾸만 순대 간이랑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몇 배가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비린내 엄청 심해요 누린내 남봉꾼이었나봐 아 근데 안심스테이크 진짜로 잘하는 거 먹을 때처럼 보들보들하면서 쫄깃쫄깃해요 생각보다 나쁘지만은 않은데? 고추보다는 불알이 조금 더 먹을만하다 이거를 요리를 해서 봐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우리 요리 발갑니다 셰프님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야 근데 누린내 장난 아니다 진짜 제가 요리를 할 건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붕알 튀김입니다 튀김? 이걸 튀겨먹어? 아니면 해외 레시피에 튀겨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좀 비슷하게 해볼 건데 이 안에 걸 이제 껍질 다 까가지고 꺼낸 다음에 잘라가지고 튀길 거야 그러면 일단 이거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네가 해주면 돼 어? 네가 해주면 돼 야 나와 바꿔 이 껍질을 까겠다 어 그럼 그래 어 잘하네 요기 요기게 아이씨 미안해 으아하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한쪽 벗겨지던데 우리 유튜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해봤어야지 어 잘하네 어 엄마 아이씨 으아 으아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 좀 비주얼 괜찮아져 네가 먹고 싶은 크기로 적당히 썰면 돼 어 썰리는 소리 너무 이상한데 어 야 요렇게만 하자 그냥 비트주세요 자 이제는 소 불알도 진화를 꿈꾼다 소 불알 튀김 사실 저희가 고추로 요리를 하려다가 일단 씹히는 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비드를 한 70시간 하면 돼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소스 안 찍어 먹어도 돼 니가 요리를 잘해서 그런지 소 불알이 맛있는 건지 나는 감을 못 잡겠는데 맛있다 이거 이거 보시면은 가운데에 조그맣게 이렇게 쪼그라든 게 소 불알입니다 여러분 얘는 기름 안에서 요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쫄깃쫄깃해 좀 반건조 오징어를 갖다가 튀김을 한 거 같은 쫄깃함 자 소스도 한번 찍어서 음 맛있어 음 그러니까 튀김 옷에 뭐 간에다가 양념에다 다 해놓고 이렇게 한 거라 누린내나 이런 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튀김옷들이랑 자연스럽게 섞여가지고 소 불알의 존재감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진 않아요 그냥 살짝 쫄깃함 어 요리사 실력이 좋구만 이제 취미로 요리 안 해도 되겠어 이제 취미로 요리 안 해도 되겠어 어이 자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소의 혓바다 도설입니다 하아 와 이거 크기가 확실히 엄청나게 큽니다 성인 남성의 팔뚝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보시면은 돌기가 있는데 실리콘 수세미 그런 거 만지는 것처럼 되게 까칠까칠하면서 느낌이 오묘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혓바닥의 아래쪽 그 살이 같이 붙어서 이렇게 있는데 뭐 요쪽은 잘라가지고 구워먹고 이쪽은 수육으로 푹 쪄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일단 얘를 삶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혀를 이렇게 삶아오니까 장조림 안에 고기처럼 결이 되게 이렇게 많은 고기처럼 보입니다 겉에 쪽은 어 네 짜잔 근데 이거는 그냥 삶으니까 진짜 국에 들어가는 고기 같아요 음 얘네들 맛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되게 쫄깃하면서 고소하고 잡내도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아요 탱글탱글한 게 닭똥집이랑 이것도 비슷해 쫄깃한 거지 막 엄청 질겨갖고 와 이건 씹어도 씹어도 못 삼키겠어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우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니아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마늘만 해요 진짜 고기가 맛있어 이것도 뭐 더 맛있게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수비드를 할 때가 됐죠 이제 수비드 변태 요리 시작합니다 수비드 변태 요리 시작합니다 수비드 맛있다 야 이쁘다 소 혓바닥으로 만든 수비드 스테이크 수비드 면태가 만들었습니다 소스에 찍어서 소 혓바닥이 다 익히지 않은거잖아요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맛이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씹는 듯한 느낌입니다 겉에는 바삭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쫄깃하고 가면 갈수록 물컹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살짝 좀 젤리 먹는 느낌도 나고 아 스테이크 잘 굽네 아홉백에 취직해도 되었어 아 이런 비슷한 뭔가를 먹어본 것 같은데 비슷한 식감을 곤약 곤약 그래 곤약 곤약 안 좋은게 아니야? 아 곤약은 맛이 없어 근데 얘는 맛이 있으면서 그 느낌이 나 툭툭 끊어지는 듯 하면서도 질긴 이 느낌이 생곤약 딱 그 느낌인데 맛이 있는 생곤약 소 혓을 수비드에서 먹으면 곤약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다루던 살이랑 좀 달라 구우면서 원래 퍼지는데 뽕 이렇게 모이들어 불알이랑 습성이 갔나봐 안 되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불알은 그게 살아있는 불알이랑 죽은 불알이랑은 다른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맛있거든요 이것도? 근데 자꾸만 이게 먹으면서 상상을 하게 돼 소 혓바닥과 내 혓바닥이 만난다고 또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러면서 살짝 조금 막 맛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맛이 없는 건가 자꾸로 그 상상만 안 하면 혓바닥이라고 얘기 안 하고 먹었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이상하는 건 아니야 아니 근데 맛이 있어 소란 소란 이거는 자꾸만 생각을 하게 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소란 뽀뽀라는 느낌이 나갖고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요리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레시피 중에 네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맛있을 것 같은 레시피였지? 제일 맛있어야 하는 레시피였지? 미안한데 튀김이 좀 더 맛있었어 요리 좀 더 공부하셔야겠어요 튀김이... 불알 아니었냐? 자 오늘은 이렇게 제이제이의 도에먹 소 특수 부위들을 모아서 취미로 요리하는 친구와 함께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음식들을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군대 안녕히 계시게 아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모남TV로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